한국국토정보공사 연출 임종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우왕 14년 정월 서기로는 1388년에 해당하는 내용 이 시기에 국왕인 우왕의 측근에 있으면서 남의 토지와 노비를 거침없이 탈점하는가 하면 말을 듣지 않으면 모질게 매질을 하는 등 패악을 일삼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0344 임견미 순군 상만호 염흥방 부만호 독일부 등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염흥방이 자신의 집 종인 이광을 시켜서 밀직부사 조반의 땅을 빼앗자 이 조반이 화가 나서 이광을 살해하고 그의 집을 불태워버린 사건이 벌어집니다 화가 난 염흥방은 우왕에게 조반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참소했고 우왕은 한 수 없이 조반에게 현상수배의 명을 내리게 되죠 결국 붙잡힌 조반은 염흥방 등의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소개한 내용인데요 이러한 사태를 간파하고 있던 우왕이 비밀리에 최영의 집으로 가서 밀담을 나누고 돌아옵니다 아마도 조반의 옥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겠죠 지금 조반은 어찌하고 있느냐 어제도 염흥방으로부터 모진 문초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염흥방과 임견미 등을 나라의 큰 도적이라 꼬지지면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사옵니다 허면 조반에 대한 심문을 또 한다더냐 그러하옵니다 헌데 염흥방과 임견미 등이 조반을 문초하려고 순군으로 가서 옥관과 대관들을 모두 모이라고 했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고 있사옵니다 대관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심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인이 지금 순군옥으로 갈 것이다 아마도 오왕은 전날 최영과 밀담을 나누면서 무엇인가 대비책을 세워두었던 모양입니다 들으라 죄 없이 옥에 갇혀 문초를 당하고 있는 조반과 그의 모친을 즉시 석방하도록 하라 그리고 의원을 보내서 조반의 상한 몸을 치료하도록 하라 예, 좋습니다 지금 저기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오늘이 녹봉을 주는 날이라 관리들에게 녹을 나눠주고 있는 것이옵니다 멈추라 이르라 죄상들은 이미 부자가 되었으니 녹을 지급하는 것을 정지하고 우선 먹을 것이 모자란 군대에 나눠주도록 하라 그리고 죄 없는 조반을 무고하여 마음대로 체벌을 가한 염흥방 그 자를 포박하여 옥에 가두도록 하라 드디어 염흥방을 순군옥에 가두니 나라 사람들이 너도 나도 우리 임금은 명철하시다 하며 기뻐하였다 우왕은 모처럼 국왕의 권위를 내세워서 포악한 권세가였던 염흥방을 숙청하는데요 우왕에겐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최영과 이성계가 그들이었죠 왕은 최영과 이성계에게 명하여 군사를 풀어 숙이하게 하고 임견미와 독일부를 옥에 가두라 명하였다 어명을 받은 사자가 임견미의 집에 이르렀는데 죄인 임견미는 어명을 받으라 어명이라 하였느냐 그 어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더냐 0344 임견미와 찬성사 독일부를 포박하여 하옥시키라는 어명이시다 뭐라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죄가 있다면 주상에게 있다 이래마다 녹을 지급하는 것은 옛날부터 이어져온 제도인데 아무 까닭없이 재상들에게 녹봉 지급을 중지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임금의 도리인가 옛날부터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은 신하들이 있었다 여봐라 나의 군사들을 모두 불러 모으도록 하라 임견미는 난을 일으키려고 사람을 시켜서 그 무리들에게 알리게 하였으나 이미 말을 탄 군사들이 길을 막고 있어 나가지 못하였다 한편 임견미의 사위인 도마노 왕복해가 다른 뜻이 있어서 돌격기마대 수십 명을 거느리고 궁성을 순찰한다는 핑계로 최영의 군형으로 달려갔으나 최영이 갑옷을 입고 호상에 앉아 부하 장수들을 지휘하고 있었으므로 왕복해가 해치지 못하였다 주상전하 임견미는 물론이고 그들과 한패인 우시중 이성님 대상 염정수 지밀직 김영진 왕복해 임치 이 자들을 모두 순군옥에 가두었사옵니다 고생하셨소 최공 죄인 무리를 엄하게 벌하시옵소서 물론 그리할 것이오 염흥방, 임견미, 독일부, 이성님, 염정수, 왕복해, 김영진, 임치 이 자들을 끌고 가서 처형하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족당으로 잡혀온 천성사 김영휘, 삼사우사 이존성, 판계성 임재미, 밀직흥진 등 16명에 이르는 고위신료들이 참수를 당합니다 임견미, 염흥망릉이 그동안 집권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여러가지 패단을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보면 토지점탈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고 5학 14년에 이런 속청의 빌미가 된 것도 조반의 토지를 빼앗는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최형은 부상하고 있는 신흥무장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성계와 연합해서 당시 패단을 삼고 있었던 이들을 속청하게 된 것이 아닌가 동아대 김광철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조정 전체를 뒤집어 놓을 만큼 한바탕 숙청의 회오리가 지나가고 난 뒤에 우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합니다 최형을 문화시중에 임명할 것이며 이성계를 수문화시중으로 이색을 판삼사사로 그리고 우현보 윤진과 안종원을 문화찬성사로 임명할 것이며 최형은 관료로서 최고관직인 종일품의 문화시중이 됐고 이성계는 수문화시중이 됐다 했는데요 이 앞에 지킬 숫자가 붙어있는 수문화시중이란 행수법이라는 고려의 독특한 관제 운영 때문에 나온 명칭으로서 완전한 문화시중은 아니고 거기에 준하는 관직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계는 그동안 북쪽 변방의 유력 세력으로만 인정받아서 고려조정의 제휴 파트너였을 따름이었는데 이때 이르러서 수문화시중의 관직에 임명됨으로써 명실상부 고려조정의 권력자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김광철 교수는 이때 이색이 판삼사사에 임명됐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색은 어쨌든 유신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유신세력들은 공민왕 16 신돈집권기에 국학중형사업을 하면서 이때 핵심적인 인물이 이색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이색 앞에 이재연이 주도해왔던 유신층들이 바톤을 이색이 이어받게 되는데 그 이후 끊임없이 성장해오는 과정에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색이 판삼사사사 지위에 오르게 되고 이색을 중심으로 해서 유생층들이 결집되는 그러니까 임견미, 염흥방 등을 숙청한 이 사건은 최영, 이성계 등의 무장세력과 이색으로 상징되는 유신세력이 결합해서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전까지 조정 권력을 쥐락펴락했던 이인임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려사 절유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광평부원군 이인임을 경상부에 유배했으나 최영은 이인임이 자신을 두둔하여 준 것을 은덕으로 생각해서 우왕에게 청하였다 비록 이인임이 죄를 지었다 하나 그동안 계책을 결정하고 대국을 섬겨서 나라를 안정시켜 싸우니 그 공이 허물을 덮을 만하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자제까지 용서하였다 나라 사람들은 임견미, 염흥방의 옥사에 큰 도적이 그물에서 빠져나가 버렸다라고 하였다 최영이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큰 도적을 살려줬다는 얘기죠 우왕 14년 2월 최공, 큰일 났습니다 서북면 국경수비를 담당하는 군용에서 긴급한 소식을 알려왔는데 그곳 접경지역에 무슨 변이 생겼단 말이냐 원나라가 요동도사 이사경이란 자를 안목강 건너 우리 지옥으로 보내서 곳곳에 방을 붙였사운데 여기 그 자들이 붙인 방 하나를 떼어 가져왔사옵니다 어디 보자 우리 명나라의 호부에서 황제 피해하의 명을 받아서 이 방문을 붙이노라 천령의 이북, 이동, 이서의 땅은 모두 개원에 관하리니 천령은 지금의 함경남도 안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과거에 쌍성총관부가 있던 곳과도 일정 부분 겹치는데요 이것은 과거 한때 원나라가 직할 통치를 했으니 이제는 명나라가 차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강한 교수의 얘기입니다 결국은 명에서 요동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원이 북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이 지역 일종의 세력 공백 공간으로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에서는 요동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하려고 했고 그것을 위해서는 고려가 요동지역 쪽으로 세를 확장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되겠기에 천령 이북 땅까지도 한반도의 영역 일부와 겹쳐지는 천령 이북 땅까지도 원래 원것이니까 지금 너희들이 잠깐 다시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전에 원것이었던 땅이니만큼 다시 명 우리에게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소위 말하는 쌍성총관부가 있던 지역하고도 일정 부분 겹칩니다 그렇다면 전에 명나라와 북원이 영역을 다투던 이 요동지역은 이 시점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북원에 대한 공격도 대대적으로 수행해서 북원을 더 오지 쪽으로 축출하는 이와 같은 그리고 만주 요동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북원의 자녀 세력이 나하추 나하추도 이제 정벌한 상황입니다 그러고서 고려에다가 이런 요구를 해온다는 말이죠 명나라는 이렇습니다 원나라에 요양행성이 설치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요양행성 관할지역을 그대로 회복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자 최영은 여러 재상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합니다 대체 이 시점에 놈들이 이따위 방문을 붙인 저희가 무어라 보십니까? 우리가 겨우 원나라에 넘어갔던 쌍성지역을 찾아왔는데 이제 명나라에서 그 일대 모두를 빼앗아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원나라의 속박에서 겨우 벗어나나 했는데 중원을 장악했다는 신생국 명나라는 아예 한술 더 뜨지 않습니까? 사신을 보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용토인 천령지역을 눈뜨고 빼앗길 수는 없지요 최공의 생각은 어떠시오? 편지를 보내고 사신을 파견해서 항의한다고 놈들이 순순히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군사행동으로 나가야 합니다 군사행동이라고요? 군사를 일으켜서 정요위를 쳐야 합니다 여기에서 최영이 군사를 일으켜서 공격하자고 거론한 정요위란 명나라가 요동에 설치해놓은 군사지휘소를 걷습니다 최영은 천령지역을 내놓으라는 명나라의 요구에 대응해서 요동지역 명나라 군사의 전진기지인 정요위를 군사력을 통원해서 타격하자는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조정대신들의 여론은 최영이 주장한 군사행동보다는 화친을 시도하자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명나라에서 압록강 건너 고려의 변경 천령 인근의 땅을 요동에 귀속시키겠다는 방을 붙였던 이 사건은 그냥저냥 넘어가는가 했는데 얼마 뒤 명나라에 갔던 고려사신 설장수가 귀국하면서 이 문제는 고려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합니다 이 설장수가 가지고 온 명나라 황제 구두 조서는 이렇습니다 지임이 고려에게 세공으로 말을 바치게 하였더니 가져온 말이 쓰지 못할 것들이었다 그 후에 말 오천필을 샀는데 또한 모두 약하고 작아서 우리가 준 한필 값이면 그곳에서 고려 말 두세 피를 살 수 있었다 이번에 사언으로 바친 말도 발통이 크고 다리가 부었다 기왕 가져다 바칠 바에는 어찌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하는가 이것은 필시 그 사신이 말을 가지고 오다가 서경에 와서 팔아 바꿔 가지고 온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죄를 물어 장자원을 금위 위에 가두어서 몇 해 동안 벌을 받게 했던 것이다 당시에 명나라는 북원과 전투를 하면서 군마가 절실이 필요했던 것인데 부족한 말을 고려에서 충당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어찌 됐든 명나라 황제 주원장은 고려의 말이 불량품이라고 불평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엄포를 놓습니다 그저 고려의 반응을 떠보려고 방문을 붙이는 수준을 지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지역을 할양하도록 압력을 놓은 것이죠 한술 더 떠서 명나라는 천령 인근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곳에 천령위라는 기관을 설치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전하! 신 서북면 도안무사 최원지이옵니다 무슨 일인지 고하라 명나라의 요동도사가 지휘 두 사람을 보내 군사 일천여 명을 거느리고 강계로 왔사운데 명나라 군사 천명이 강계까지 왔다는 말이냐 그래? 그래서 어찌 되었느냐? 그 자들은 천령위를 세우려고 요동에서 천령에 이르기까지 역참 70군대를 두었다 하오고 이런 이런 이런! 그래서 최곤과 과인이 요동을 치자고 하지 않았는가? 과인의 계책을 늦지 않아서 이 지경이 된 것이 아닌가? 명나라의 고려에 대한 압박은 점점 그 도를 더해갑니다 명나라 후군 도덕부에서 요동 100호 왕등명을 보내와서 천령위 설치를 통과하였다 나는 몸이 아파 명나라 사신을 접견할 수 없으니 경들이 그 자를 교회에서 맞이하고 알아서 접대를 하시오 우왕은 병을 칭탁하고 백관에게 명하여 명나라 사신을 교회에서 맞이하게 하였다 판 3, 4, 4 이색이 백관을 거느리고 나가서 왕등명을 맞이하였다 이색은 왕등명에게 천령위 설치에 부당함을 역설하고 돌아가서 황제에게 잘 아려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왕등명은 천자의 처분에 달려있을 뿐이다 라고 거절하였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최영은 우왕에게 달려갑니다 전하! 저자들의 하는 짓을 두고만 볼 수는 없사옵니다 그, 그럼 어찌했으면 좋겠소 천령위를 설치하겠다고 요동으로부터 우리의 강계 쪽으로 건너온 명나라놈들을 응징하겠사옵니다 최공의 뜻대로 하시오 알겠사옵니다 요동군사로서 천령위 설치를 위해 강계로 건너온 자들을 공격하니 죽은 자가 모두 21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되니 명나라와 화친을 해야 한다는 강화론은 점점 더 그 입지가 좁아진 셈이죠 대명강화론 쪽 그걸 통해서 명나라의 국토할량 문제, 천령위 설치 문제를 해결하자 라고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지만 이후에 전개된 상황을 보면 명나라의 압박이 여전히 계속되고 호려에서 파견된 사실을 명나라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고 또 실제 14년 3월 정도가 되면 명나라에서 요동의 요동도사라고 설치되어 있었는데 요동도사에서 천령위 설치를 위해서 천령 정도의 군대를 건너리고 와서 강계 쪽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증명하게 되면서 이제 명나라와 외교를 통해서 화친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망한 상황으로 내닫고 있었던 것이죠 경들은 들으시오 과인은 모처럼 사냥을 나갈 것이오 서쪽으로 행차하여 해주에 백사정으로 사냥을 갈 것인데 세자와 왕비들은 한양으로 옮겨 거처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최공은 과인을 따르시오 예, 저우다 우왕은 사냥을 핑계로 도성을 떠나 해주 쪽으로 떠납니다 사서에는 왕이 사냥을 한다고 일컬었지만 실상은 요동을 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왕과 최영의 경우 군사를 동원해서 요동을 공격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굳어져가고 있었고 이 사냥 행차 자체가 요동 공격을 위한 움직임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명나라에서 천령위를 설치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지역의 군사를 파견해서 방어태세를 든든하게 갖춤으로써 명나라 군사를 막아내려는 조치를 취하면 될 텐데 어째서 군사를 몰고 압록강을 건너가서 명나라 영역인 요동 지역을 선제 공격하겠다고 나선 것일까요 이강한 교수는 우왕과 최영의 요동정벌 계획을 압록강선을 지키기 위해서 압록강선을 조금 넘어가는 것이라고 정리합니다 압록강선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압록강선을 조금 넘어서는 부분까지도 공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공민왕 때에도 압록강선을 넘어가서 압록강 이서 지역을 일정 부분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동 내로 어느 정도나 깊숙이 들어가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요동 지역 공략을 구상했던 것 자체는 압록강선을 명확하게 유지를 하고 인근 지역에 대한 고려의 입지를 최소한 유지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진작만 될 따름입니다 국왕인 우왕과 당대 최고의 실권을 가진 무장 최영이 요동정벌을 진행시키고 있었으나 이때 강력하게 요동으로의 원정을 반대하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성계였습니다 그해 4월 1일 봉주에 머무르고 있던 우왕이 최영과 이성계를 부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성계가 반대론을 펴고 나섭니다 이 이성계는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른바 사불가론입니다 전하! 지금 출정하라 하시옵사오나 네 가지에 불가한 점이 있사옵니다 음... 요동정벌에 나서지 말아야 할 네 가지라 어디 말해보시오 네 전하 우선 우리 고려가 소국의 처지를 망각하고 대국을 거역하겠다 하니 그것이 한 가지 불가요 여름의 군사를 동원하니 두 가지 불가요 국력을 모두 키우려서 원정에 나서면 외적이 빈틈을 노려 대대적으로 침공할 우려가 있으니 세 가지 불가요 지금은 여름철 장마 때이므로 화렛먹인 낙여가 풀리고 대군이 역질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네 가지 불가요입니다 사소에서는 이성계가 이렇게 말하자 우왕도 그 내용을 듣고 잠옷 그럴 듯하게 여겼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강한 김광철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을 상대로 공격을 하는 것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외적이 다소 수그러지는 했지만 병력을 한반도 북방으로 뺐을 경우에 외국가 쳐들어오게 될 경우 방비하기 어려웠을 테니 이런 우려도 적신한 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활의 악여 문제도 그렇고 전염병 창궐도 다 있을 수 있는 일들이니까 그런 우려를 제공했다는 것 자체는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백전노장인 최영 또한 이런 부분들은 몰랐을 리는 없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영이 요동정벌을 강행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은 있었을 겁니다 이소사대 소국이 대국을 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세 가지 문제 세 가지 문제는 당시에 현실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외국 침입이 계속되어 있었고 또 연락상으로 보면 농사철에 발병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우기 때문에 군사 무기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정제된 형태로 소위 네 가지 불가다라고 하는 것이 정제된 형태로 나타난 것은 긴 날 사설이지만 기록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현실을 감안해서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정리된 것으로 제외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왕과 최영이 강력하게 요동정벌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이성계가 앞에서 소개한 네 가지 불가론을 제시하면서 실제로 요동정벌을 반대했느냐 아니면 나중에 위화도 회군을 하고 나서 그 회군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성계가 출정 이전부터 강력하게 원정불가론을 펼쳤다는 내용을 끼워 넣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죠 설령 이성계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요동정벌의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해도 그것을 이른바 사불가론이라는 정제된 형태로 정리한 것은 뒷날 조선시대에 고려사를 기록하면서 정리한 것으로 봐야 한다 김광철 교수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성계는 이렇듯 원정불가의 입장을 제시했으나 우왕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 하자 최영에게 부탁을 합니다 고려사인은 당시 최영이 이성계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해놓고도 실제로 우왕에겐 전하 원컨대 누가 무슨 말을 하여도 받아들이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우왕은 이성계를 다시 불러들여서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이미 군사를 일으켰으니 중지할 수는 없는 일이오 전하 정리 그러하시다면 일단 서경에 머물면서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서 군사를 일으키시옵소서 그리하오면 곡식이 들에 널려있어서 군량을 충족할 수 있으니 북소리를 크게 울리면서 전진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지금은 출병할 때가 아니오며 설령 출병하여 요동의 한성을 함락시킨다 하더라도 한창 비가 와서 군사가 전진할 수 없사오니 더군다나 군량이 떨어지면 화만 초래할 것이옵니다 그대는 이자송을 보지 못하였는가 이자송은 최영을 집에까지 찾아가서 요동을 치는 것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가 결국 임견미 등의 비리에 결탁한 죄를 뒤집어쓰고 유배됐다가 죽음을 당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왕이 이성계에게 이자송을 보지 못했느냐고 한 것은 강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고려사에는 이때 이성계가 하는 수 없이 물러나오면서 장차 백성들이 화를 입을 것이 염려되어서 눈물을 흘렸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고려는 드디어 요동정벌에 나섭니다 우왕은 평행에 머물면서 여러 도의 군사 징발을 재촉하고 압록강의 부교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대호군 배구에게 책임을 맡겼다 또한 도성 안팎의 승려들을 징발하여 원정에 참여하게 하였다 최영을 8도 도통사에 임명할 것이며 창성부원군 조민수를 좌군도통사에 그리고 이성계를 우군도통사에 임명할 것이다 서경도원수 심덕부 부원수 이무 양광도 도원수 왕안덕 부원수 이승원 경상도 상원수 박위 전라도 부원수 최운혜 개림원수 경위 안동원수 최단 8도 도통사 조전원수 조희고와 안경 왕빈 등을 조민수가 지휘하는 좌군에 예속시킬 것이며 이성계의 우군에는 안주도 도원수 정지 상원수 지휘 좌우군이 모두 38,830명이고 심부름꾼이 약 11,600명이었다 왕은 또한 동지밀직 이광보에게 명하였는데 돌아가서 개경과 서강에 주둔하면서 외적을 방비하라는 것이었다 좌우군은 출격하라 우군은 출격하라 우리 고려군 10만 대군은 요동으로 진격할 것이다 가자 드디어 고려군사가 요동정벌에 나섭니다 실제 원정에 나선 인원 중에서 정규군은 38,800여 명에 불과한데도 고려군은 출정을 하면서 10만 대군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사서에는 고려군은 출정하면서 군사를 10만이라 군호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군호란 전장으로 출병할 때 적에게 시위하기 위해서 실제 군사보다는 그 수를 부풀려서 몇만 혹은 몇십만이라고 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그렇고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왕과 최영은 군사를 출정시키면서 요동 땅을 공격해서 성공을 거두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었을까요? 이걸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떤 가시적인 군사 행위를 함으로 해서 명나라의 요구를 좀 완화시키고 외교 협상을 그런 가운데 재개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이 요동정벌 계획으로서 나왔던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동원된 군사 규모를 통해서도 요동정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인 요동 지배에 나섰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국경선을 지키기 위한 무력시위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고려가 요동을 정벌하겠다고 나선 것은 장차 요동 땅의 어느 만큼을 고려의 영역으로 확보해서 지배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명나라가 천령이 설치 운운하면서 고려의 영토를 빼앗으려고 하자 요동을 공격함으로써 명나라의 그러한 의도를 무산시키려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동원정 자체가 일종의 군사시위 성격이라는 것이 고려사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4만이 채 안 되는 원정군의 규모도 적다고만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설령 요동정벌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를 적극적으로 거기로 사민시켜가지고 요동적 실제적인 고려 강역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은 고려정부 또한 요동을 점령하기보다는 명이 요동지역의 군사력을 집중하면서 고려를 위협하는 상황을 피하는 데 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3만 8천 유명 규모의 군사 파견도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과연 당시 요동지역에 파견되어 있던 명병력의 수가 현재 잘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명운이 걸린 요동으로의 출정을 앞두고 무릇 국왕이라면 군사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보내야 마땅할 텐데 이 우왕이 보인 행동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출정하기 전날 우왕은 대동강에 나가서 온갖 배놀이를 즐기고 온종일 오랑캐 음악을 연주하였다 이튿날 드디어 좌우군 도통사가 군사를 출발시키려 하는데 우왕이 술에 취하여 늦도록 일어나지 않으므로 조민수와 이성계가 아직 인사를 하지 못하였다 우왕은 술이 깨자 삭포에서 밴놀이를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새벽까지 오랑캐 음악을 연주하면서 군사가 출정한 뒤에도 우왕은 아란꽃 없이 대동강변에서 유희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서에서는 우왕이 호악 즉 오랑캐 음악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쓰고 있는데요 원나라 음악을 일컫는 것이겠죠 글쎄요 이성계는 전장으로 나가기 전에도 백성들 걱정에 눈물을 쏟고 있었는데 국왕은 유희에나 탐닉하고 있었다 이런 점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지나치게 과장해서 기술해놓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성계와 조민수가 원정군을 이끌고 평양을 출발해서 압록강을 향해서 출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고려군의 최고사령관격인 팔도도통사 최영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조은아 기니 야를 말씀이 있사옵니다 어서오시오 최공 그래 좌군과 우군은 차질 없이 출정하였소 그러하옵니다 그런데 지금 출정한 대군이 행군을 하느라 만일 한 달 이상 길에서 지체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계획했던 대업에 차질이 있을 것이옵니다 그래서요 신이 요동정벌의 현장으로 가서 직접 지휘하고 독려하겠사옵니다 그건 아니될 말씀이오 아니 전하 신은 이번 정벌에서 군사 통소를 총괄해야 하는 팔도도통사이옵니다 공이 가겠다 하면 그럼 과인도 함께 가겠소 전하께서는 서울로 돌아가시옵소서 늙은 제가 군사를 지휘하겠사옵니다 공은 선왕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잊었단 말이오 선왕께서는 공이 남정을 하였기 때문에 변을 당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루라도 공과 떨어져 있을 수 있단 말이오 최영이 남정을 했기 때문에 선왕이 변을 당했다는 말은 최영이 외구를 무찌르기 위해서 남쪽으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외구와의 전쟁을 하느라 도성을 비웠기 때문에 공민왕이 살해당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그렇다면 우왕은 서울인 개경에 남지 않고 왜 부득불 최영을 따라서 평양으로 와서 눌러앉았을까요 우선 우왕이 최영을 따라서 서경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수기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최영과 함께 요동정벌의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던 게 우왕입니다 그래서 우왕이 직접 서경으로 간 배경의 하나는 요동정벌에 나서는 군인들을 독려하기 위한 요동정벌의 적극성을 보이는 그 자세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고 김광철 교수는 요동정벌을 적극 주장했던 우왕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도성을 떠나서 평양으로 올라가서 총사령관격인 최영과 함께 군사를 지휘함으로써 요동정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 보이려고 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인데요 그러나 최영이 함께 군사를 진두지휘하지 않고 멀찌감치 후방인 평양에 남아 있었던 것은 이성계에 대한 어떤 음모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가 제기됩니다 이강한 교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최영이 뒤에 남고 이성계만 출정했을 경우에 어떤 행동을 보일지 우려가 됐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놔두었던 이유가 참 궁금하고요 어쩌면 음모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출정을 통해서 이성계 세력을 견제하거나 제거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의 의심도 가능하지만 그 또한 무리라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우왕은 각종 정치적 분란이나 군사력의 공백 상황에서 자신에게 가해질 위해를 우려해서 최영을 따라 나선 것 같고 최영이 석영에 남은 것은 총지휘관으로서 후방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이성계가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가서 명나라 군사들과 싸워서 패하거나 혹은 군사지휘에 실패했을 경우 그를 숙청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최영이 의도적으로 평양에 남아있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성계가 출정 이전부터 요동정벌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우군도통사로 임명해서 군사를 지휘하도록 임무를 부여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성계가 정벌에 탐탁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최영도 알고 있었는데 그걸 보완할 여러 장수나 군사배치도 감안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나중에는 돌아섰지만 조민수와 같은 인물을 배치함으로 해서 내부에서 회군이 발생할 여지들을 막으려고 한 그런 준비들은 해놨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한편으로 최영이 직접 나서지 않은 것은 고려 국내 국정운영이라고 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이죠 만일 원정에 소극적이었던 이성계가 회군 등의 돌출 행동을 하려고 하더라도 좌근 도통수 조민수가 충분히 제어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런 내용이죠 요동 원정 직전에 우왕은 최영과 특별한 관계를 맺습니다 열전편 최영전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왕이 최영의 딸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사람을 보낼 청하였다 그러나 최영은 일에 불응하였다 전하 제 딸은 인품이 보잘것이 없사옵니다 또한 정실소생도 아니기 때문에 아빈처 또한 늘 곁방에 두고 있었사옵니다 하여 임금의 배필이 될 수는 없사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께서 기어이 데려가시겠다 하시면 이 노시는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겠사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정승가와 안소 등이 우왕의 비위를 맞추느라 억지로다시피 최영의 딸을 우왕에게 바쳤다 우왕은 최영의 딸을 영비로 봉하였다 우왕은 이전에는 최영의 강직함을 꺼려서 그의 집에 가는 일이 없었으나 이때부터 영비를 총애하여 자주 찾아가곤 하였다 고려의 군사가 요동정벌을 위해서 출정할 때 우왕은 최영과 함께 평양으로 가 있었는데 나머지 왕비들은 모두 한양으로 보냈으나 최영의 딸인 영비만은 우왕이 평양에 데리고 가 있었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요동정벌의 주전파였던 데다 장인과 사위의 관계까지 맺었으니 우왕과 최영은 공동 운명체였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겠죠 한편 여기는 압록강 하구의 하천 가운데 있는 섬 위화도 장졸들은 냇목에서 내려 상륙하라 장군 우리 우군은 드디어 위화도로 모두 이동하였어 좌군도 역시 일단 위화도에 상륙하여 수경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만 희생자가 적지 않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이 위화도로 도화하는 도중에 도망친 병절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저 자식을 버리고 명분 없는 전쟁의 희생물이 될 판이네 어찌 이탈차가 없겠습니까 사서에는 좌군과 우군이 모두 압록강을 건너서 위화도에 진을 쳤다고 했는데요 어떤 연구자는 모두가 압록강을 건넌 게 아니라 일부 선발대만 뗏목을 타고 건너가서 위화도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합니다 고려사에는 이성계와 조민수가 이끄는 원정군이 위화도에 도착하기 전에 고려의 일부 군사들이 요동지역으로 들어가서 산발적으로 약탈 수준의 군사 행동을 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우왕과 최영이 머물고 있는 평양으로 뜻밖의 통신문 한 통이 날아듭니다 좌우군 도통서, 즉 이성계와 조민수가 보낸 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상전하 주상전하 우리 군사가 땜목을 타고 간신히 강을 건너 싸우나 압록강 전면에 있는 큰 내가 피로 인하여 물이 불어서 첫째 여울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은 군사가 수백 명이나 되어 싸웁니다 그런데 둘째 여울은 그보다 더 깊사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군사는 하천 한가운데 있는 섬에 주둔하면서 공연히 군량만 소모하고 있사옵니다 앞으로도 요동성까지의 사이에는 큰 내가 많이 있어서 건너기가 곤란할 것 같사옵니다 그늘에 이 애로들을 조목조목 기록하여 서면으로 도평의사사 지인과 박순에게 부탁하여 보고하였으나 아직껏 비주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진실로 송구하옵니다 그러나 큰일을 당하여 할 말을 감추고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불충이니 어찌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잠자코 있겠사옵니까 여기까지는 압록강을 건너서 요동으로 진격하는 데에 애로가 많다는 얘기로써 일선에서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라면 의당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는데 자, 그 뒤부터는 다분히 정치적인 주장이 등장합니다 전하 대조 소국이 대국을 섬기는 것은 나라를 보존하는 도우리인 바 우리 나라는 사만을 통일한 이후 근실하게 대국을 섬겨와 싸우며 선왕이신 공민원께서 홍무 2년에 명나라의 신하로서 복정을 맹세하며 보내신 글에 자손 만대 길이길이 신하가 되겠다라고 하시었고 그 정성이 지극하였사옵니다 전하께서도 공민왕의 뜻을 계승하여 매년 조공하는 예물을 한결같이 황제의 뒷새대로 보내시었으므로 황제께서 특별히 전하의 자귀를 봉하여 주셨사옵니다 이것은 종묘사직의 복이며 또한 전하의 성덕이옵니다 이번에 명나라의 유지휘가 군사를 영설하고 와서 철령위를 설립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 고려에서는 밀직제약 박의중을 파견하여 명나라 황제에게 글을 올려 철령위 설치에 불가함을 역설하여 싸오니 이 계책이 대단히 옳아 싸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답도 기다리지 않고 갑자기 대국을 침범하니 이것은 사직과 생민의 복이 되지 못할 것이옵니다 자 얼핏 들어도 명나라에 대한 대단히 사대적인 내용으로 읽히는데요 이성계는 바로 이 방식을 고려가 국가 생존을 위해서 어찌할 수 없이 취해야 할 외교 노선이라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이성계와 조민수가 보낸 상소문의 마지막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여름 장마철이라 활은 풀리고 갑옷은 무거워서 사람 것 말이 모두 다 피로하옵니다 이 군사를 몰고 견고한 성병 아래 가서 싸운다면 승리를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성을 공격하더라도 반드시 한막시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사옵니다 게다가 군량 공급이 부족하여 오도가도 못할 궁지에 빠졌으니 어떻게 처리하겠사옵니까 전하께서는 특별히 회분의 명령을 내려 온 나라의 기대에 부합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전하 이성계가 보낸 글이 어떤 내용이옵니까 최공군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이 자들이 과인에게 회군을 허락하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런 불충한 자들이 있나 감히 전하께 회군을 허락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지 않사옵니까 어찌하면 좋겠어 최공 염려 마시옵소사 당장에 사람을 보내서 요동으로 진군하도록 주상 전하의 엄한 명령을 전하겠사옵니다 그렇다면 이성계는 왜 위화도에서 요동으로 진격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사를 돌리려고 했을까요 막상 가보니 기후 조건이나 하천을 건너는 문제 등 재반 여건에 에로가 있어서 회군을 하겠다는 이성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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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계의 여진의 전술 전략 여진들의 전술 전략 이라든가 그 지역의 환경 같은 것에 굉장히 주요가 깊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부분에 주요가 깊었던 것만큼 출정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군을 한 것은 결국은 의도적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일단 하나의 좋은 명분을 만들었던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광철 교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성계의 회군이 이미 사전에 계획돼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도 제기합니다 그 유신층 가운데는 그 친명 노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동정보를 나서기 전에 이성계와 접촉한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친명 노선을 뒤고 있었던 이런 세력들이 요동정보에 나서서는 안 된다 나서더라도 일정한 명분을 확보하면서 회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조언들을 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이제 구상 속에선 회군으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왕조 개창이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상당히 준비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 이성계는 이미 출정하기 이전부터 요동정보에 반대하는 문신들과도 사전에 모의를 해서 여차하면 군사를 되돌리기로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이성계는 회군을 한 다음 여러가지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해 나가는데요 이 역시 위화도 회군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도록 하는 대목입니다 이성계와 조민수의 회군 의지가 굳어질수록 평양에 남아있던 우왕과 최영진영의 상황도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위화도에 있는 좌우 도통사에게는 아직 소식이 없느냐 그러하옵니다 최공 김환은 왜 아직 소식이 없는 것이냐 회군을 허락할 수 없으니 요동 벌판으로 진군하라는 어명을 전하고 오라고 보내지 않았느냐 들리는 말로는 김환이 억류되었다 하옵니다 뭐라 감히 그 자들이 어명을 주워보낸 전하의 사자를 군영에 억류를 했던 말이냐 네 이성계 이자들이 귀환하면 반역죄로 다스릴 것이다 이성계는 최영진영에서 진군을 독촉하기 위해서 보낸 환관 김환을 위화도의 군막에 억류하고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양광도 알렴사로 부터도 급보가 날아옵니다 주상전하 양광도 일대해안에 외구들이 몰려왔사옵니다 40척이나 들은 배를 타고 진공해왔사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383편 출정 요동정벌 이상라 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다큐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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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큐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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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